우리 새는 윙컷을 했는데도 너무 잘 날아요. 우리 애가 힘이 정말 좋은가봐요. 윙컷의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윙컷을 하게 되면 그따위 바보같은 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꼭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이머리만 이렇게 쓰냐?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마법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망토 입기에는 너무 이제 덥다 날씨가. 지금 친해지는 방법 시리즈 하면서 지금 산책을 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뭐 썸네일이란 제목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윙컷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윙컷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곧 있으면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텐데 아무튼 윙컷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윙컷을 다짜고짜 하기 전에 일단 윙컷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뭐를? 윙컷을. 자 레츠고. 일단 단어의 의미부터 제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자 윙컷이란 무엇일까요? 윙컷. 말 그대로 날개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윙컷보다는 윙트리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날개를 자른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어깨 관절 쪽을 잘라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날개의 깃털을 자르는 행동이에요. 날개끼를 자르는 것을 윙컷이라고 하고 보통 외국에서는 윙트리밍이라고 많이 해요. 이제 날개를 다듬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윙컷이라는 단어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그냥 윙컷이라고 하겠습니다. 윙컷은 새의 날개 깃털을 잘라서 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윙컷의 장점을 하면 일단은 윙컷은 새의 날개 깃털을 잘라내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가 날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잔인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요 라고 떠드는 감성충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닭은 왜 못 날고 오리는 왜 못 날며 그런 새들이 참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전시를 하는 동물이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앵무새들은 얘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윙컷은 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윙컷을 함에 있어서 장점은 첫 번째로는 새를 분실할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잘 길들여진 앵무새라고 해도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놀란다거나 또는 호기심을 품었을 경우 날아가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새들은 비행이 아주 효율적인 이동수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만 일단 날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앵무새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윙컷을 해버리면 튀어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주워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고를 방지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행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정말 자기 아쉬울 때만 사람한테 오는 이런 영악한 행동들을 하는 앵무새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분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윙컷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비행이 불가능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좀 더 의존을 하게 돼요. 나에게 먹이를 주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존재는 주인밖에 없으니까 멀어진 교감을 좀 더 다시 끌어올리는 주인과 새의 관계가 좀 더 다시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 회복의 효과도 있습니다. 윙컷은 엄밀히 말하면 털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네, 털갈이를 하거나 하면서 날개는 다시 자라납니다. 네, 그러니까 윙컷 하는 거 너무 잔인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윙컷은 비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했죠. 네, 윙컷을 잘 하려면 비행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윙컷에 대한 영상은 저랑어도 많이 나왔었는데 영상들 보면 거의 이런 경우가 많죠. 날개 쭉 핀 다음에 세 장 자르면 돼, 네 장 자르면 돼, 다섯 장, 여섯 장 자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윙컷에 대한 개념, 맥락을 알게 되면 그렇게 기준을 따져버릇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아무튼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 것일까요? 일단 새가 비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양력 때문에 비행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력이란 중력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자료를 띄워서 새가 어떻게 양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새가 하늘을 날게 되면 날개 칫을 계속하게 됩니다. 날개 칫을 계속해서 기압을 날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개 위쪽은 저기압, 날개 아래쪽은 고기압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압 차이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더 증폭시키거나 해서 공중에 더 뜨게끔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윙컷은 무엇이겠어요? 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죠?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새는 윙컷을 했는데도 너무 잘 날아요. 우리 애가 힘이 정말 좋은가 봐요. 이런 이상한 말이 가끔씩 나오죠? 윙컷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윙컷을 하면 그따위 바보 같은 개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저희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줬으면 좋겠어요. 링크 떠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행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은 뭘 알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윙컷은 날개를 자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날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새의 날개에 대해서. 날개는 부위별로 되게 복잡한 명칭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류의 날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치킨 윙봉 좋아하시나요? 뼈와 관절 근육이 붙어있는 진짜 날개 부위죠. 그 날개 부위를 덮고 있는 관절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행에 있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비행깃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언급한 관절깃과 비행깃 그 둘 사이를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중간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윙컷은 어떤 위치를 잘라야 할까요? 네 바로 당연히 비행깃을 잘라야 됩니다. 중간깃, 관절깃은 자를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고요. 네 만약 자르게 되면 이관이 되게 안 예쁠 수 있어요. 잠깐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큰일났네. 에휴 모르겠다. 네 오늘은 윙컷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정말 그것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윙컷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음 시간에 제대로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일부러 언급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같이 다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상을 이렇게 다짜고짜 끊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 기획한 게 원래 여기까지였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진짜 금방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